혼자 논다 헤헤 안녕하세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요 와 진짜 많이 부었다 아무튼 오늘은 저희 4인 가족 포항으로 여행을 갑니다 몇 년 만에 가는 완전체 가족 여행이라서 진짜 기대가 크고요 일단은 저랑 엄마랑 아빠랑 셋이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저희 오빠가 합류하기로 했어요 출발 끝 돼지국 맛있겠어요 흥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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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포항 도착했어요. 여기 죽도시장에 장보러 가고 있어요. 홍게랑 뭐 이것저것 살려고요. 우리 아빠. 고동초라 만원. 고동초라 만원. 지금 고동 2만원치 사고 새우 2만원치 사고 고래고기 5만원치 샀어요. 이제 돌아가 봅시다. 돌아 봅시다. 절로 가야지. 응 절로 가야지. 와 이 건어물도 엄청 많다. 이제 홍게 사러 가고 있어요. 12마리 아까 2만원이랬나 3만원이랬나.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사서 가려고요. 진짜 더워요. 오늘 36도. 저거 할까? 2개 다 해가지고. 8만원치. 2개 다 너무 많지 않나? 너무 많다. 그럴까? 홍게 2박스 9만원에 샀어요. 쪄주신대요. 혹시 진짜 싸다 싸.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다. 뭐? 홍게. 쪄주신대요. 고기가 안 잡힌단다. 대게밥. 대게밥. 저거 잡아야지. 팔고 저거 생기를 끓여 나가야 될까? 응. 혹시 맛있네. 아까 내가 그 비디에 있는거 먹었는데. 살 많이 됐는데. 살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니는 뱉어내고. 일단 씻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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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비리드랑. 비리지. 비리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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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좀. 과자 놔둬. 응. 이거 맛있다잖아. 한개 먹어봐. 진짜로. 이거 안 먹어봐. 훨씬 맛있겠다. 이게 제일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짠. 짠. 뱅.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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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 먹느라 너무 바빠는데. 숙소시장에서 홍게 사고 고래고기 사고 고동 사고 새우 사고 그리고 이제 숙소 오자마자 홍게 파티 뭐 먹고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와 술도 안 너무 안 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 진짜 덥더라 시장 구경할래도 더워서 못하겠더라 아이가 안 그렇나 이제 바다에 물 담가야지 오 땡큐 이제 먹자 오빠 그만해 나중에 술 먹자 다 했네 또 있나 와 두 박스 샀다 아이가 우리 한 박스 뜯지도 않았다 아 두 박스에 샀다 어 한 박스에 심지어 뜯지도 않았지 오빠 근데 지금 뜯은 박스에도 한가득 이고 꽤 완전 먹고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어도 된 사진 왔는데 사진 내가 더 귀엽다 노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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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돌이 말할 때 전진이 말할 때까지 얼마나 풀려질 있겠노 짠 짠 아 진짜 잘렸네 가위에 그거는 찢어진 게 아니고 가위가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손질하다가 잘렸나 보다 그렇게 안 느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가다 보면 개인 개별 쓸 수 있는 풀이 있어요 더 귀엽다 아 지기네 후후후 descob잉 카렐맨 ㅜㅜ 오늘 데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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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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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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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적해서 시골 마을 놀러 온 기분이다. 와 이거 물이 진짜 맑다. 한 번의 생김. 와 신기해라. 와 신기해라. 톤 맞지? 뭐야 이거? 또 돌아가는 중 이 앞에 펜션에 시우에 치킨 만원에 파는 거예요. 만원짜리 치킨 사서 속속 돌아가고 있어요. 만원? 아 9900원. 대박이지 않아요? 이제 천년바이 펜션이라고 가성비도 좋고 안에 시설도 깔끔하고 진짜 완전 좋아요. 강추강추 시우 9,900원 치킨. 시우 9,900원 치킨. 나름 푸짐한데? 이건 아딸떡볶이. 짠. 치킨 사서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음. 음~~ 맛은 프랜차이즈보다 확실히 떨어지긴 한다, 맞지? 그래 딱딱하게 익었지? 원래 시키보려고 했는데 응 난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은데 짠 짠 짠 짠 짠 응 음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메뉴, 갈고옵쇼, 김치 저때 나피아랑은 뭔데? 맛 나왔어 이거 세금이 짠데 오늘 내려갈 때 불편으로 간다 견주하이시로 안가고 난 간 위에 출연을 하면 참 아들이니 햄버거에 걸어보는 건가 수영이 수영이 너무 잘 안가서 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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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정 오이 오이 고춧가루 잘 놀다 갑니다 안녕 Let's move on